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 참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는가 아니까 모든 정치 권력 등 권력을 지원하게 되면 본인들이 지고 있는 국가 부채를 가능한 줄여서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저는 이 소위 국가 채무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 여러분들 정문에다가 빛 여러분들 시계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정치 집단들은 자기 재임 기간 중에 빚을 가능한 축소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름 가계부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란 것은 모든 국가 통계에서는 전세금이 빠져 있습니다. 전세금이. 그런데 이번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세 자금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가계부채 규모를 추계했는데 천조 정도가 더 많네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 이렇게 하면 2천조 정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1천조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3천조 정도 되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면. 그동안 논의는 참 많았지만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민간의 가계부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계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한국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할 때는 3천조 육박.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는 2천925조 3천억으로 5년 전인 2017년 703조 8천억보다 31.7% 늘었다. 어마어마하게 늘은 겁니다. 5년 만에 빚이 여러분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31% 32% 정도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전세가격이나 집값 폭등도 있었지만 전세자금대출이나 이런 것이 용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특히 2020년 2021년 사이 임대차 3법 시행과 집값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청 유행으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된 탓에 가계부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1천조 정도를 빼고 한 2천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2021년도 2분기에 1805조 원이다. 이것이 가계부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세보증금까지 합치게 되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가계부채가 3천조를 육박하는 겁니다. 참 많은 액수입니다.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156.8%입니다. 통상저름도 한 100%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보증금을 제외했을 때는 105.8%로 4위지만 전세보증까지 부채에 반영할 경우에 2위인 스위스보다도 131.6%를 제치고 1위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2021년 또 한국의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6위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면 303.7%로 1위가 된다. 가처분 소득 대비 1등 국내 총생산 대비 1등인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면. 채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303.7%라는 것은 연간 소득과 빚이 3배 이상을 뜻이고 이 비율은 영국이 148.4%, 프랑스 124.3%, 일본 115.4%, 독일 101.5%, 미국 101.5%, 선진국 대부분이 100에서 150% 사이다. 그래서 대개 10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3배나 되는 겁니다. 300% 정도 되는 겁니다. 303.7%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계가 지고 있는 빚인 겁니다. 3천조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게 되면 한 2천조가 되는 겁니다. 1,805조 원. 이게 여러분들 코비드나 이런 영향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전세자금대출이 여러분들 용이했고 전세자금이 여러분들 전세 보증금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거죠. 그게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그냥 국민들을 한순간에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 그만두면 끝인 겁니다. 본인들과 연금 받고 이러면 탱탱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노예로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천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기업 부채는 얼마냐. 참고로 기업 부채는 여러분들 2,355조 원입니다. 이게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인 107.1%보다 더 높은 비중입니다. 국내 총생상 gdp의 외환위기 때는 107.1%만큼 빚이 있었는데 기업 상황도 안 좋다는 겁니다. 5년간 기업의 부채가 43.4%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업 상황도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 부채가 2,355조 원, 기업 대출이 1,642조 원, 대기업이 210조, 중소기업이 1,330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한계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다음 지금 국가 부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충당 부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큽니다.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 부채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그런 잠정적인 그런 부채가 1,138조 원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문정권 출범 당시에 2017년에 845조 원에서 지난해 1,138조 원으로 매년 73조 원씩 여러분들 증가가한다. 누가 갚을 겁니까?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서 여러분들 국가 부채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하면 2,200조입니다. 국가 부채가 2,200조, 기업 부채가 한 2,000조, 가계 부채가 한 3,000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여러분 빚을 지더라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신장되면 빚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청시회의 실질 성장률이죠. 검정시회의 성장 추세선 5년마다 계속해서 1% 모죠.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잠재성장률 gdp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지 않고 한 국가가 최대한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는 힘 그 일종의 체력을 이야기하는 경제 체력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대답 이렇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고려하게 되면 고정빚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빚 증가를 참 우리가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빚 때문에 앞으로 참 문제가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빚이 이런 빚을 지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빚이 정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이자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재정은 계속해서 방만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표를 어디야 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